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유튜버 라오입니다 오늘은 구글 블로그에 이어서 네이버 카페 프로그램이고요 정보성이 있고 쿠팡 파트너스가 있는데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에서 참고로 알리익스프레스도 가능합니다 뭐 제휴마케팅 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겠죠? 근데 그게 다릅니다 정보성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2차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 하시면 정보성을 쓰시는 게 맞고 제휴마케팅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까 쿠팡 파트너스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이게 네이버 블로그 프로그램인데 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게 쿠팡 파트너스 버전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노란색 바 보이시죠 여러분들 사진이랑 이렇게 알아서 올라가면서 누르면은 쿠팡 파트너스로 이동이 됩니다 정보성은 그냥 네이버 블로그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내용들을 써주면서 뭐 백링크 넣어가지고 내가 홍보하고 싶고 광고하고 싶은 것들 있죠?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프로필 들어가시면 링크 틀이 있는데 뭐 카페도 이렇게 쭉 내려보면 나오거든요? 글 퀄리티나 이런 거 더 보고 싶으면은 여기 통해서 링크 틀이 통해서 더 보시면 되고요 조회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은 이게 제가 이때부터 글을 올렸던 시점인데 쭉쭉 잘 나오고 물론 카페 마케팅 해보신 분들은 카페가 되게 효과가 좋은데 이렇게 검색한 거 다 보이죠?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유입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이 올라가니까 잘 한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링크 틀이 처음 보시면 이거 화면이 나올 텐데 제 거 유튜브 영상에 이거 두 개 있거든요 매달 뭐 무료나는 100명 1 플러스 1 이벤트 중이고 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이거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오징어 게임 시즌 2 나오잖아요 12개월에 3,4만 원 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카카오톡 MHNA98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제 채널 구독하시면 재생 목록에 이렇게 떠요 네이버 카페 구동하는 거랑 다 나오니까 이 영상을 꼭 봐주시고 참고로 가격은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럼 안녕